계약의 달 3월달 기념 급식계란찜 갑시다이 당근을 채 썰어서 다져줄게요 쪽파를 준비해요 쪽파도 잘게 다져서 준비 계란 5달 깨줄게요 소금 1꼬집 찹찹찹 넣고 네모난 유리용기에 참기름 한 방울 넣고 꼼꼼하게 술로 묻혀서 4면 다 꼼꼼하게 해줘요 중간 물에서 가스불을 올려줄거기 때문에 물을 가득 넣은 냄비에 20분간 삶아줍니다 중간중간 계란을 줘요 이래야 빨리 익고 골고루 익습니다 제작진 소금 1꼬집 찹찹찹찹 마늘에 모여서 citizens 우리 사장님이 필요한지 소금 2꼬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